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쇼와 함께하는 특혁태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00회를 맞았던 강원도의회 지난 임시회 관련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허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화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레고랜드 이야기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강원국제컨벤이션센터 부지 메이발이 한 달 전에는 부결이 됐다가 이번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통과가 됐다, 통과를 시켜야 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양 대표님 자세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이렇게 양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양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허소영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양보를 해주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300회를 맞아서 좋은 안건이 들어와서 정말 1년밖에 남지 않은 도적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이런 시기에 정말 어려운 것을 또 저희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강원국제전시컨벤이션센터 부지 매입과 건물 취득의 건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기획예훼손 통과하고 부지 매입비 499억 원은 경건의를 통과하고 이번 예결의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제2차 300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동의안은 부결되기가 좀 가결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내일 이제 가결에 대한 찬반 의견을 좀 물으려고 지금 오늘 의사관실에 접수를 해놓고 왔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컨벤션센터 부지인지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인지 이게 알 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게 3년 전에 받았던 평당으로 제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65만 원의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세에다가 매각을 했는데 3년이 지나서 5배가 오는 약 300만 원에 다시 재매입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의미가 되지 않고요. 또 우리 허성영 대표께서 그 예결이 우리 상임위 심사할 때 이 컨벤션센터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99의 임시의 동의안에서는 이게 부결됐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300에서 올라왔는데 최문순 지사께서도 국회나 도의회에서 레고랜드의 컨벤션센터 부지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레고랜드에 필요한 컨벤션센터 부지를 짓겠다라고 꼭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상황을 보면 임시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최문순 지사께서 국회나 강원도의회에 거짓말을 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허성영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할 건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좀 논란과 더 다양한 의견이 오갔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고요.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기술이 많이 확장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어떤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고 또 도비 전액이 투입이 돼서 진행돼야 된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이 설립이 시급한가에 대한 논란도 같이 있었고요. 지난 회기에 안을 삭제하면서 보완을 요구했고 이번에 올라온 안에는 컨벤션센터 실시 설립을 하는 시기를 우선 23년 이후로 검토를 하되 사업 평가를 다시 하고 매 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검증의 단계를 더 거치도록 했고요. 컨벤션센터 건물은 나중에 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좀 이제 이 뭐라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앞으로의 어떤 이 트렌드들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겠다라는 것으로 합의를 좀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무거운 논의가 거듭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담당 부서에서 해당 부지의 토지 값이 비용이 높아진 데에는 기본적으로 컨벤션센터로서의 용도 변경이 있었고 용도 변경에 따른 기반 시설들이 투입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어쨌든 도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을 낸 것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드웨어로서의 컨벤션센터 설립을 유예하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쓰임은 아마 임시 주차장처럼 쓰이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복토를 하고 또 파쇄석을 깔아서 최대한 하층부의 유적들이 손상이 없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토지의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주외에 또 다른 결정의 시간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지금 이 컨벤션센터를 지을지 말기는 차기 도정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컨벤션센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한다는 건데 그 임시 주차장에 임시로 쓰는데 30억이 또 투입된다고 합니다. 30억 여분 예산 중에 본회의에서 10억이 감액됐고 20억인데요. 그것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럴 임시 주차장을 쓸 정도면 우리가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중도 선착장 인근에 삼천동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의지가 만 한 2천평 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좀 셔틀버스라든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교통량도 좀 분산이 되고 또 지역 개발도 되는데 그러면 다시 몰린사하고 강원도 하고 재협약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했으니까 그것마저도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일단 모래컨벤션센터 굳이 매입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몰린사에게 1,800명의 주차장을 만들어 제공하지 못했다면 어떤 위약금과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래서 이 MDA를 잘 협상하자 총괄 개발 협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집행부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그런 이제 논의를 저희도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이 협상이 조금 어쨌든 좀 불평등한 감이 있죠. 뭐 수익구조가 다시 재설정된 것도 그랬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 좀 다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우리가 그것도 검토를 안 했다기보다 저도 이제 담당 부서한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서 측에서 이제 얘기한 것으로는 양측이 동일하게 서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을 때 그럴 때에 이제 재협상은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규책이라든지 준비 미비에 의한 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불가역한 그런 또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기회를 좀 주시죠. 법적인 검토를 더 진행해 보는 것도 뭐 논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불공정, 이 MDA 협약 자체가 이제 불공정 계약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세무라계 몇 조 모탕에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 못하는 것은 이 MDA 협약서상 14조의 비밀 유지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유지 못하면 또 강원도가 멀린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라라는 것인데 지금 아마 몇 조 몇 탕이라고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건데요. 지금 규책 사유가 생겼을 때 멀린 사회에서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또 지어지지 않습니까? 멀린 사회는 800억만 배상하고 우리 강원도는 멀린 사회에 무한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이런 협약은 빨리 다시 한 번 재협약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시간 때문에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요. 또 하나의 이슈, 가원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양당에서도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이죠. 각각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허영 의원 안이 있고 이항수 의원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심상화 대표께서 왜 한쪽의 안만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회의 중에 얘기를 하셔서 아마 이 질문이 온 것 같은데요. 살펴봤더니 허영 의원 안은 지난 4월에 이번에 발의를 했고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고요. 공동 발의하신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광재, 송기훈 의원을 비롯해서 이항수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강원도 소속 의원들의 총의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항수 의원이 이보다 앞서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 경제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 법안 역시 허영 의원들과 이광재 의원이나 이런 우리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철구 의원, 권성동 의원 같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법안은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한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특징을 가지고 발의됐고 그것이 양당의 법을 발의한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합의와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의안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항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2020년도 9월 1일 날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거든. 이때는 강원도 의원 9분이, 국회의원 5분이 다 하셨어요. 국회의원이 발의한 걸 갖고 우리 도 의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이 여기가 투입됩니다. 이항수 의원이 발의한 예산 특별법이 있고 또 허영 의원이 발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 강원도에서는 지금 이항수 의원이 한 것보다는 민주당 의원이 한 허영 의원이 한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확인을 드리려고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허영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전에 우리 심기준 의원이 먼저 시작해서 같이 진행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강원도에서 강원연구원이랑 심기준이랑 그래서 같이 진행해온 역사에 의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특별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양 법안을 통합한 것을 용역으로 강원도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특별법자치통관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영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오늘 보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